자주 사용하는 모자를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보관하다가 형태가 엉망이 된 경우 있으신가요? 건조모자 거리를 사용해 보세요. 옷고리처럼 생긴 모양에 6개의 직계가 들어있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고리가 달린 직계거리입니다. 모자 뒷부분을 접은 상태에서 직계를 집어주면 되고 차례대로 6개까지 걸어줄 수 있습니다. 옷고리에 걸어두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빨래한 후 짝 맞춰 놔두지 않으면 나중에 양말 짝 찾는데 시간 소비되잖아요. 양말 짝을 맞춰 집어주면 양말이 마른 후 바로 접어 보관하면 되고 속옷을 직계거리에 걸어두면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아 걸어두기 좋고 주방에 고무장갑이나 주방용품들도 한꺼번에 걸어두고 건조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이 제품은 모자나 양말 또는 장갑이 많으시면 여러개 구입해서 걸어두기 좋으니 추천합니다. 살림하다 보면 살림살이가 하나씩 늘어 집안이 이리저리 어지러지게 되죠. 그런 정리를 잘하기 위해 이동식 선반을 사용해 보세요. 가구 틈새가 13cm 공간만 있어도 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제품을 열어보면 부품을 간단히 끼워서 고정하면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는 바퀴가 달려있어 원하는 곳에 굴려서 넣을 수 있어 공간을 이동할 때 힘들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사용한 양념통들이 이리저리 자리만 차지하고 흩어져 있는데 선반에 차곡차곡 넣어준 뒤 주방 공간 사이나 옆에 붙여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베이킹소다, 주방세제들도 선반에 쌓아준 뒤 싱크대 옆에 놔두면 좋고 핸드드립 용품으로 서버, 드리퍼, 글라인더, 원두를 넣어 남은 공간에 선반을 넣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늘 먹는 건강보조제, 유산균 등을 선반에 올려 거실의 공간 사이에 넣어 사용해보세요. 작은 공간의 틈새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다 보면 구겨진 옷들이 있으면 반듯하게 펴서 입고 싶죠? 버튼 하나 누르면 스팀이 나오는 스팀다리미 사용해보세요. 직물 브러쉬, 섬유 브러쉬, 물통, 본체,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거치대 없이 세워져서 편리합니다. 사용법은 물통 양쪽을 눌러서 분리한 다음 물을 넣어주세요. 280ml의 물을 넣어 사용할 수 있고 셔츠 약 4장에서 6장의 셔츠를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물통을 부착한 다음 전원을 켜고 약 15초 예열 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파란색 등이 깜빡이면서 예열 상태임을 알리고 멈추면 예열이 끝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셔츠를 다려줄 거라서 섬유 브러쉬를 본체 스팀구 부분에 장착해주고 구겨진 셔츠를 잡고 예열된 스팀다리미의 스팀 버튼을 눌러 사용하거나 스팀 분사 버튼의 이 부분을 눌러주면 손으로 누르고 있지 않아도 계속 분사가 됩니다. 다리미로 위아래로 몇 번 다려보면 구겨진 옷들이 쉽게 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튼의 주름진 부분에도 스팀다리미로 다리니 주름이 잘 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 제품은 주름진 옷을 짧은 시간에 스팀으로 가볍게 다려서 주름을 펴서 입고 다니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했던 제품은 하단의 제품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구매시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